네, 이제 프리미어리그 재개 발표가 나서 오늘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오후기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안녕하세요 오후기입니다 다들 이렇게 통범하진 않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좀 궁금하신지 먼저 프리미어리그 재개한다고 봤는데 언제 정확히 하는지 프리미어리그 공식 트위터라든지 아니면 BBC 스카이스포츠에서 보도를 했는데 날짜는 다음 달 6월 17일 현지시간 기준으로 해서 이때 다시 재개하겠다 경기 매척도 나왔는데 메인시티하고 아스날 만나고요 셰필드하고 아스톤빌라 일단 두 경기는 잡혔는데 나머지 일정은 상황을 보면서 잡겠다 발표가 났더라고요 그럼 K리그처럼 무관중 경기로 하는지 네 무관중으로 합니다 지금 영국 자체가 코로나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기 때문에 모이게 되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기본적으로 무관중 경기를 하는데 K리그처럼 홈과 원정을 각인 가는데 혹시 어떤 경기장에 우승이 확정된다든지 이럴 때 막 모일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안전 문제라든지 코로나 문제가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경기에 따라서는 중립지역에 가서 경기를 할 수도 있다 특이한 게 매일 경기한다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서 그렇죠 일단 축구는 주말 경기하는 게 기본인데 아 근데 또 매일 경기한다니까 그럼 팀이 매일 경기하나 이럴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경기가 열리는 날을 분산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BBC에서 정리를 해놨던데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일단 매일 프리미어리 경기를 한다는 겁니다 나눠서 하겠다는 건데 원래 지금 발표에 따르면 최종 마무리, 최종전은 7월 25일 날 최종전을 갖겠다는 건데 이러면 거의 한 5, 6주 안에 시즌을 끝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보면 여기 순위표 하나 보여드릴 텐데 1위 리버풀이 현재 29경기를 치렀고요 2위 맨시티가 28경기를 치렀으니까 프리미어리그는 38라운드 체제잖아요 그러면 팀당 9경기나 10경기가 남았는데 지금 잡아놓은 건 한 5, 6주밖에 안 돼요 그러면 주말마다 경기를 한다고 하면 5경기, 6경기밖에 못 치르니까 팀들도 대충 한 3, 4일의 간격으로 한 번씩 경기를 치러야 되는데 지금 왜 이렇게 또 나눠놨냐 그러면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다 잡아놨냐 이러면 일단 기본적으로는 기간이 짧으니까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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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즌을 해치우려고 하는 것도 있고 두 번째는 아까 무관중 얘기했잖아요 관중이 경기장에 못 들어오니까 그러면 근데 경기는 많은 분들이 또 보셔야 되잖아 근데 만약에 원래대로 그냥 토, 일 같은 시간대 몇 경기를 넣어버리면 못 보는 경기들이 생기니까 이렇게 분산해서 쭉 하면 경기장에는 못 오시지만 집에서는 집관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나눠놔서 지금 보면 월요일 밤 8시가 현지 시간 기준입니다 월요일 밤 8시, 화, 수, 목은 저녁 6시와 8시로 나누고 금요일도 밤 8시, 그리고 토요일과 일요일은 시간대를 네 타임씩 나눠가지고 전부 분산하겠다 그래서 TV 중계로 많이 보셔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탈수형 그거 매일 중계 다 하실 거예요? 이제 일거리가 생겼습니다 매일매일 월, 화, 수, 목 그리고 여기 있는 저희 같이 이제 매일같이 밤을 3시여야 되지 않을까 주말엔 K리그 현장 가고 또 이제 매일매일 밤마다 프리미어리그 중계하고 이래야 될 것 같습니다 왜? 뭐 김인아 주신가요? 아니 너무 행복해가지고 아 그래요? 네 그렇죠 표정은? 아니아니 너무 행복해서 근데 이거 BBC에서 중계하는데 무료로도 방송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아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금방 얘기했지만 시간대를 이렇게 쭉 나눈 거는 빨리 끝내기도 해야 되지만 아까 많은 분들이 직관을 못하니까 직관을 하라는 거잖아요 집에서 좀 보셔라 이런 건데 그러면 이제 기존에 예를 들어서 스카이스포츠 BT스포츠 혹은 뭐 마머존 프라임 이런 데가 하고 있었는데 이런 데는 기본적으로 유료잖아요 유료니까 BBC 같은 데도 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축구 경기 프리미어리그 많이 볼 수 있도록 방송국을 좀 더 열겠다는 거고 스카이스포츠처럼 기존에 유료로 방송했던데도 이번에 보니까 남은 경기 64경기를 중계할 계획인데 스카이스포츠가 그중에 25경기를 무료로 중계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장에 못 오는 대신 많은 분들이 좀 볼 수 있도록 그런 무료 중계도 좀 확대하겠다 BBC 같은 경우는 4경기가 지금 잡혀있는데 할 거다라고 계획이 나와 있는데 BBC는 사실 프리미어리가 출범한 1992년 이후에는 경기를 라이브로 하진 않았어요 MOTD처럼 하이라이트 방송은 했지만 1980년대에는 잉글랜드 1부 리그 중계를 한 적이 있는데 BBC가 진짜 오래간만에 BBC에서 하는 건데 그 이유는 무료로 많은 분들이 프리미어를 좀 봤으면 좋겠다 지금 이 상황에서 그래서 이거는 지금 스카이스포츠의 CEO도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스카이스포츠는 30년 동안 프리미어리그와 파트너십을 갖고 있는데 지금은 우리가 처한 상황이 굉장히 특별하고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 방송국 입장에서도 좀 무료로 결정을 했다 결단을 내렸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약간은 당연히 프리미어리그하고 팀들하고 방송국하고 어느 정도는 또 중계권료에 환불이 있을 거예요 그거는 근데 이제 어느 정도는 상황이 그러니까 좀 넓게 펼치겠다는 거죠 프리미어리그 말고 FA컵도 재개하는지 네 지금 뭐 프리미어리그가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아 여기서 이제 프리미어리그 지금 뭐 공식 트위터라든지 아니면 뭐 거기 CEO라든지 BBC 스카이스포츠에서 이제 발표가 됐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에 단서는 있어요 뭐라고 돼 있냐면 모든 안전요건이 충족될 때까지 최종 컨펌은 아니다 그러니까 잠정적으로 결정을 6월 17일 날 하자라고 준비를 하겠다는 거고 우리도 그런 거 있었잖아요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했다가 문제 생기면 다시 네 하는 것처럼 프리미어리그도 6월 17일 날 지금 잠정적으로 그렇게 열자라고 준비해 가겠다는 거고 문제가 생기면 또 안 할 수는 있어요 밀어줄 수도 있는데 근데 지금 FA컵도 어떻게 얘기했냐면 프리미어리그가 순조롭게 열려서 진행된다면 FA컵도 가겠다 그래서 지금 FA컵이 그것도 중단되어 있는데 결승전은 그래도 늦어도 한 8월 초 8월 1일 정도에는 한 번 좀 열겠다 뭐 이런 얘기는 하곤 있어요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고 하는데 많죠 근데 그거를 되게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없는 것처럼 질문을 하시네요 다시 할까요? 아니요 좋아요 좋습니다 뭐 그게 어려운 지금도 아닌 것 같은데 너무 로봇 같았죠 네 로봇 같았어요 그 그러니까 이런 거죠 뭐 대체적으로는 지금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리그나 팀들은 웬만하면 하고 싶어 해요 왜냐하면 여기 어마어마한 돈이 걸려있으니까 근데 선수 쪽 사이드는 직접 뛰어야 되는데 부닥쳐야 되니까 우려와 걱정이 있는 거예요 건강의 문제고 생명의 문제니까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지금 영국이나 유럽 사회가 아직 다 확진자 코로나 문제가 진정세라고 보기엔 좀 어렵잖아요 계속 좀 위험한 상황인데 프리미어리그를 이렇게 제기하는 게 맞나 이런 얘기가 있고 구체적으로는 깐나바로 있잖아요 선수 때도 대단했고 감독으로서도 보냈던 깐나바로 같은 경우는 또 이번에 발표 소식 듣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탈리아 세리아도 지금 6월 20일 정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 얘기를 아니 생명이 걸린 문제를 이렇게 결정하면 안 된다 그리고 정작 뛰는 건 선수인데 선수의 어떤 생명과 안전에 대해서 보장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 정도로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거는 전제는 모든 안전요건이 충족돼 끝까지 봐야 돼요 일단 지금은 그렇게 준비를 하겠다는 건데 끝까지는 좀 지켜보면서 중요한 건 생명이잖아요 건강이니까 이거는 잊지 말고 하면서 이걸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좀 더 자연스럽게 질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